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가는쎈 존 2가지 하고 조금 떠는 스와치를 보여드릴게요 3534번 이구요 이거는 가는쎈 존 4가닥이에요. 파란색이 몇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파스텔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쨍한 파란색이 아니고 완전 새 파란색에 이렇게 흰색에 살짝 더해진 느낌 근데 이제 파스텔톤 이라고 해서 아주 연한 컬러감이 아니고 중간 톤 정도의 파스텔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쨍한 파란색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옅은 파란색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옅은 블루로 생각하시면 되고 3535번 이고 이거는 두가닥 입니다. 350 그램만 있는데 두개 다 좀 코랄 느낌이 있는데 하나는 핑크색 계열 이고 하나는 오렌지색 계열 이에요 이 두가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두가닥을 같이 두부를 놓고 4가닥으로 뜨게 되면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코랄 느낌이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쁜 색상 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3527번 인데 저는 이 색이 너무 예뻐서 다른 실들 하고 좀 조합을 해서 떠봤습니다 먼저 저는 5mm로 지금 다 떴는데 이 두가지는 4.5mm나 4.5mm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영상으로 색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꼬부리실 한 가닥 하고 이 실하고 이제 한 볼 같이 떴거든요 이 꼬부리실이 밖에 나가면 반짝반짝 거리는게 있어요 근데 이 실도 제가 은은하게 반짝거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들이 밖에 나가면 진짜 이쁩니다 살짝 반짝임이 있는게 확실히 예쁜 것 같기는 해요 되게 그냥 차분하고 심심한 색깔일 수 있는데 은근히 볼수록 되게 예쁜 컬러감이에요 이게 이제 꼬부리실에 이런 톡톡한 맛이 있죠 이거 하고 이제 합쳐져서 좀 더 특색 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3507번 콘으로 판매하고 있는 실인데 그 실 하나 하고 이 실 하나 하고 해서 떴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연한 하늘색 분위기 실버하고 연한 하늘색이 좀 합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차분하고 시원한 색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3400번 하고 이거 하고 같이 있는데 3400번이 약간 핑크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고 좀 핑크색이 들어가면서 좀 화사해지면서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3289번 3289번도 이태리 실이죠 그거 하고 가능센존 3528번 이거 두가닥 하고 옵션에서 두가닥인지 네가닥인지는 선택을 하시면 되고 3528번 두가닥 하고 3289번 인가요 3289번 하고 같이 떴습니다 3389번 하고 튀지 않게 그냥 예쁜 거 있잖아요 은은하게 좀 이런 스킨색 컬러들이 약간 야하다고 할까요 이런 스킨색 컬러들이 저는 조금 야해 보이는 거 같아요 튀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예쁜 것 같습니다 3299번 하고 3528번 두가닥 하고 5mm로 뜬 거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옷을 뜨게 되면 조금 더 진한 컬러감으로 나오죠 요런 분위기 오늘은 좀 차분한 컬러네요 이렇게 합사를 해 보셔도 예쁠 것 같아서 보여 드렸어요 감사합니다